네 반갑습니다 이영보입니다 자 오늘도 운동을 할거구요 자 오늘은 우리 산타랑 산타랑 자 우리 산타랑 같이 전책도 하면서 펴고로 펴기도 하고 오늘은 스포트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산책을 한번 가보실까요 공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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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파그백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40개를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좀만 기다려 30개까지는 좀 빨리 하게 됐는데 이제 마지막 10개 자 10개 시작 마지막 10개 마지막 10개 40개 했는데 이거 무릎 꿇어서 한 10개만 더 해볼게요 자 산타 자 빨리 10개 나가자 시작 하나 둘 셋 와 자 산타가 핸드폰을 넘어트리는 바람에 다시 5개를 더 해볼게요 거리가 안 닿는 곳으로 여기는 안 닿이겠지 멋진 산타 멋진 산타 자 5개 산타 해보자 3 1 2 3 4 5 우와 그리고 이번에는 우리 산타랑 같이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산타랑 같이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산타를 안고 스쿼트 간단하게 20개만 해보겠습니다 4 2 5 2 3 5 5 6 5 5 5 6 5 6 6 6 9 5 10 오늘도 운동을 끝냈습니다 이게 운동을 한지 지금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은데 확실히 이게 매일 꾸준히 하다보니까 진짜 늡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,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같이 구호함무외쯤에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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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된다 화이팅 당연하지 see you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